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영상 올려주세요 섀도우 정보 궁금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한번 갤라디움밀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경이 주방이라서 살짝 뭔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앞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요즘은 화장하기 전에 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팩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팩을 하고 하니까 뭔가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밤 12시라가지고 어디 뭐 외출을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씻어주면 되는데 여러분 얼굴을 얼른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왔고 그리고 패드로 얼굴을 한번 닦아줄게요 팩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토너를 한번 찹찹찹 발라줍니다 그리고 앰플이랑 이 오일을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베이스를 해줄 건데 화장 끝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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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